K리그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제자로 K리그의 여름 이적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6월 23일부터 7월 20일까지 4주간 여름 이적 시장이 진행이 됐고 선수들의 이동이 있었는데요 K리그 1과 K리그 2 합쳐서 모두 새롭게 자리를 옮긴 선수는 이번 여름에 93명입니다 100명에서 7명 빠진 규모죠 K리그 1에서는 46명이 팀으로 옮겼고요 K리그 2에서는 47명이 이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K리그 전체 등록선수는 1, 2부 합쳐서 767명이고요 K리그 1만 따졌을 땐 등록선수가 420명 K리그 2는 347명 이렇게 됐습니다 팀당 따져보면 한 35명씩 한 팀이 보유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팀별로는 어떻게 되는지 K리그 1 한번 쭉 보고요 K리그 2는 너무나 팀 자체가 많으니까 K리그 2는 일단 리스트만 쭉 해서 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부터 한번 가시죠 울산 지금 너무나 K리그 1에서 잘 나가고 있죠 이번 여름에도 선수를 보강을 했는데요 프랑스를 이길 수 뛰던 공격전 유닐록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수병 미드필더와 센터백을 볼 수 있는 박용우 선수 그 다음에 공격수 오세훈 풀백 이명재 선수가 군에서 전역을 하면서 이번에 스쿼디에 합류하게 됐고요 대신에 발빠른 선수죠 김인성 선수가 서울 이랜드로 이적을 했고요 이형경 선수도 임대로 팀을 떠났습니다 다음 전북연대로 가보겠습니다 전북연대는 사실 이제 조금 1위를 울산연대에게 빼앗긴 그런 전반기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변화들이 좀 많았고 보강을 할 때 특히 이제 고민이었던 왼쪽 풀백 많이 했습니다 태국의 샤샬락 그 다음에 김진우 선수 두 선수를 임대하면서 왼쪽 수비쪽 풀백을 좀 보강을 했고요 공격 중에는 문선민 선수가 군에서 전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근호 선수 이 선수는 베테랑 이근호 아니고요 25살의 공격자원 이근호입니다 역시 군에서 전역을 했고요 무엇보다 사실 전북연대 이번에 공격 쪽에 가장 큰 영입은 포항에서 데려온 송민규 선수죠 송민규 선수를 이제 데려왔고요 준프로로 박채준과도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대신에 미드필더 정혁 그 다음에 김정훈 선수는 자유계약과 군 입대로 팀을 떠났습니다 자 수원삼성으로 가볼까요 K리그1 상반기 때 가장 큰 돌풍을 일으켰던 팀 한 명 역시 수원삼성이죠 또 한 명의 메탄 출신의 스타입니다 권창훈 선수를 독일무대 유럽무대에서 데려왔고요 그 다음에 공격자원 전세진 센터백 고명석 선수는 군에서 전역을 하면서 스쿼드에 합류가 됐습니다 대신에 고승범 선수 군에 갔고요 또 윤서우 선수도 그렇습니다 최정훈 선수도 자유계약으로 떠났습니다 자 대구로 한번 가볼까요 대구는 이제 외국인 선수의 변화가 좀 있는데요 박병원 선수는 이제 군에서 전역을 했고요 미드필더 할머니는 라마스 브라질 출신인데요 자유계약으로 좀 데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풀백자원 이상기 선수는 이제 포항에서 영입을 했고요 대신에 세르지 뉴스 선수는 팀을 좀 떠났습니다 그 자리는 이제 라마스가 메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 권 선수는 자유계약으로 안산으로 갔습니다 자 포항으로 한번 가볼까요 포항은 이번에 송민규 선수가 떠난 것이 어찌 보면 가장 큰 변화이기도 하는데 이상기 선수와 이석현 선수는 이번에 군에서 전역을 하거나 이래서 왔는데 바로 다른 팀으로 갔어요 전남과 대구로 떠났기 때문에 일단 여기 합류 자원으로는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로지 온전히 좀 합류한 선수는 성남에서 공격자원 김현성 선수 데려왔고요 그 다음에 수원FC에서 자유계약으로 김호남 그리고 신인으로는 박승욱과 조재훈을 역임을 했습니다 대신에 떠난 선수는 역시 송민규 선수가 전북으로 떠난 게 가장 좀 커 보이고요 황인재, 윤석주, 최재형, 안혜성, 이현일 선수가 뭐 임대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팀을 좀 떠났습니다 제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주는 홍준호 선수와 여름 선수를 이렇게 트레이드한 것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었는데요 홍준호 선수를 서울에서 영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남길 감독이 광주 시절 때 홍준호 선수와 호비 있었고 또 제주가 센터백 쪽에 좀 고민이 있었죠 송준호 선수가 군에 입대했기 때문에 그걸 메우기에서 송준호 선수를 데려왔고요 그 밖에도 이동수, 이창근 선수 군에서 전역을 했고 우리 K리그의 아담허트라고 불렸던 정훈성 선수를 부산에서 임대했고요 신인으로는 김명순, 추상훈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나간 선수는 송준호 선수 군에 갔고요 켄자바이프 화려하게 좀 떨어졌기 때문에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김현우와 이규혁 임대로 갔고요 공민현, 김재봉, 여름, 여름 선수는 아까 송준호 선수가 바꿨기 때문에 서울로 떠났습니다 수원FC로 가볼까요? 수원FC가 이번 여름에 영입을 쏠쏠하게 잘했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수비 쪽 자원들을 많이 영입을 한 게 눈에 띄는데 센터백, 호주 출신의 잭슨, 왼발잡이 센터백 데려왔고요 공육 쪽의 브랄 출신의 타르델리 데려왔고 나머지는 약간 수비적인 자원들인데 김수범, 김동우, 이재성, 김주혁 이렇게 아무래도 수원FC가 K리그1의 전반기 때 최다 실점팀이었기 때문에 수비의 집중력으로 데려왔다 대신에 빅터 선수 좀 부족했기 때문에 떠나보냈고요 센터백을 받던 박지수 선수 군에 입대했고요 김재현과 김호남 선수도 자유기아로 팀을 떠났습니다 인천은 정혁 선수의 복귀가 이번 여름에는 가장 눈에 띄었던 소식이었죠 정혁 선수를 전북에서 데려왔고요 경험만은 강민수, 김창수 수비 쪽 자원들 데려왔고 김보섭과 문창진 선수 군에서 전역을 했고요 그다음에 정성원 선수도 복귀를 했습니다 대신에 나간 선수는 문지환, 정동윤, 지연학, 이문수, 윤용호 선수는 떠났습니다 성남으로 가볼까요? 성남은 센터백 권경원 선수를 데려왔다고 하는 게 가장 큰 뉴스였습니다 그 밖에도 정석화 여성의 선수를 자유기아로 데려왔고요 대신 박태준, 김현성, 홍현승 선수는 임대라든지 이런 형태로 떠났습니다 서울도 변화가 좀 있었죠 서울이 반전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특히 공격 쪽에 브라이크 출신의 가브리엘 데려왔고요 그다음에 독일 무대에 뛰었던, 유럽 무대를 오랫동안 뛰었던 지동원 선수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K리그 경험이 있는 최프만이라든지 아까 홍준호 선수와 이렇게 트레이드했던 여름 여름은 아무래도 박진석 감독이 광주에 이끌 때 같이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페르소나의 느낌으로 데려왔습니다 대신에 한찬희 선수 군에 입대했고요 정진욱 선수 임대, 홍준호 선수는 제주로 떠났습니다 강원도에 지금 뭔가 변화를 좀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치베나노프 선수 윙헌데요 이 선수 데려왔고요 그다음에 미드필더 마티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공격수를 경남에 뛰던 이정엽 선수 스트라이커 보강을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마사, 마사가 기대만큼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마사, 대전으로 림대로 떠났고요 정석화, 김수범 선수 이렇게 지금 데려왔습니다 유럽에서 데려와서 강원 B팀에서 뛰던 김정민 선수는 부산으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자 광주로 한번 가볼까요 광주는 펠리페가 떠난 공백이 가장 컸죠 펠리페가 지금 중국으로 떠났기 때문에 대신 K리그 뛸 때 대구라든지 수원 3세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서른이 넘은 조나탄 선수를 이번에 데려왔습니다 조나탄 선수가 어느 정도의 능력을 좀 보여줄지 이게 가장 큰 관심이고요 나간 선수들은 펠리페를 비롯해서 김윤수, 김효기, 이중서 선수가 나갔습니다 자 K리그2는 좀 선수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일단 리스트업만 쫙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안양입니다 박태준 선수 성남에서 임대를 했고요 대신에 최호정, 구본혁, 안희혁 선수는 팀을 떠났습니다 전담은 최호정, 김병호, 이석현, 임민혁 선수 군 전역이라든지 이적 형태로 보강이 됐고요 대신에 김한길, 김경민 선수는 군입대에 팀을 떠났습니다 김천상모는 이제 군인이기 때문에 입대와 전역이 확확 일어나서 너무나 많긴 하는데요 김정은, 고승범, 황인재, 송주은, 박지수, 문지환, 정동윤, 지연학, 한찬희, 김한길, 김경민, 김민석은 입대했고요 박영호, 오세훈, 이명재, 문선민, 이근호, 구명석, 전세진, 박병헌, 이상기, 이동수, 이창근, 김보섭, 문창진, 안태현, 최철현, 공경원 선수는 전역을 했습니다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사 데려왔고요 민준영, 이문수, 국민연 영입을 했습니다 대신에 작곡, 브라질 출신의 에딘우 선수 팀을 떠났고요 이슬찬, 이근호도 팀을 떠났습니다 부산은 외국인 선수를 보강을 했습니다 에드워즈와 헤나토 데려왔고요 그 밖에도 구현준, 이청웅, 김정민 그 다음에 대신에 강민수, 박경민, 신창렬, 김병호, 김동우, 정은성 선수는 팀을 떠났습니다 부산의 이번 여름에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포르투갈 리그에서 뛰다가 강원에 속해 있었던 김정민 선수를 영입했다고 하는 건데요 김정민 선수가 어느 정도 해줄지도 관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남으로 가볼까요? 경남은 일단 이정엽 선수가 빠진 게 좀 있는데 설현진, 이민기, 윤석주, 한지원, 유강현 선수가 보강이 됐고요 대신에 이정엽, 김소웅, 유재훈 선수는 팀을 떠났습니다 안산은요 김혜성, 신재혁, 김재봉, 문경건 선수가 보강이 됐고요 대신에 김경준, 민준영, 한지원 선수는 팀을 떠났습니다 서울이랜드가 이번에 보강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분위기 반전 시즌 초반에 좋았다가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끌어올리기 위해서 일본에 유키 데려왔고요 또 센터백의 이재익, 그 밖에도 이규료, 박경민, 김인성 선수 데려온 게 좀 크죠 김인성 선수가 서울이랜드 캐릭 2에서 어느 정도 하려고 보여줄지 울산에 이런 빨랐던 김인성 선수 활약도 보겠습니다 대신에 문정인, 조향기, 김성현 선수 김성현 선수는 은퇴를 했습니다 충남아산도 사실 보강이 좀 많이 필요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박도영 감독의 얼마나 만족스러운 보강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김재현 선수, 홍현승, 이규혁, 이현일 선수 데려왔고요 대신에 문제가 좀 있었던 요해이, 김민석 선수는 군입대라든지 여러 가지로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는 안태현, 최철원, 최재형 선수 보강이 됐고요 그다음에 정호근 선수는 임대로 팀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K리그 1과 2, 여름 이적 시장에서 변화들이 좀 있었는데 하반기에서는 어떤 희비가 좀 갈릴지 또 어떤 팀이 우승하라고 또 어떤 팀은 떨어질 수도 있을지 계속 지켜보면서 K리그 이야기도 다신에 함께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carbony, recibi, cor DOMS, 블랙, fire across, ill, personalized and Randy 빨리 정항ili 천천, 조금 의사에 tussen하여